달밤에 만난 도저 지금의 경상북도 칠곡 구미 지역을 옛날에는 인동이라 불렀는데 인동에 사는 선비조양내는 범을 잘 쳐서 신통하게 맞추곤 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어느 무인이 과거를 보러 가면서 그를 찾아가 합격여부를 겸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생이 계를 맞추고 나더니 혀를 찼습니다. 자네는 가는 길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겠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거에 급지 않은 걸로 나오니 죽은 사람이 과거에 합격하다니 참 기이한 일이네. 그러고는 점괴에 따라 글을 지어 월명산로 호랑가외라고 써주었습니다. 무인이 점을 보고 난 뒤 너무 무서워져서 가는 길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조양내는 그래도 가라고 했지요. 과거에 급지 않은 건 틀림없으니 봐야 하지 않겠나. 호환을 피할 수 없다면 집에 있다고 한들 마찬가지지. 무인도 이말의 머리가 끄덕여졌습니다. 결국 그는 한경길에 올랐는데 이틀을 달려 사람이 살지 않는 어느 곳에 당도했습니다. 마침 해는 저물어 달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도적이 뒤를 발가오다가 앞으로 달려들어 말 위에 있는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어 목을 조르고 칼을 뽑아 겨누었습니다. 무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재물이더냐. 냉장과 옷까지는 여기 있으니 마음대로 가져가와. 이 말도 끌고 가고 꼭 나를 죽여야 하겠느냐. 내 부모의 원수도 아닌데 어찌 이러느냐. 내가 재물이 탐나서 이러겠느냐. 부모의 원수가 아니라면 어찌 이런 짓을 하겠느냐. 무인은 황당했습니다. 나는 일생토록 사람을 죽인 일이 없는데 너와 원수가 될 리 있겠냐. 생각해 보거라. 무인은 그때 옛날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한 여종을 화가 나서 깨렸다가 느닷없이 죽은 일은 있었다. 그 외에는 전혀 살인을 한 적이 없다. 내가 바로 그 여종의 아들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나는 남에게 거두어 길러졌지. 그때부터 장성한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하로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당신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나는 당신을 노린 지 오래다. 지금 여기서 만났으니 어찌 당신을 놓아주겠는가. 이제야 사태를 파악한 무인은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그자는 이를 부득부득 갈더니 한참 있다가 칼을 던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풀렸으니 주인은 가시오. 나는 너의 철천지 원수이거늘 어째서 죽이지 않는 것이냐. 그러자 그자는 이런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듣자 하니 주인님이 제 고친을 죽였지만 바로 후회하여 돌아가신 날이면 언제나 제 삿밥을 올려주었다지요. 그 은혜는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인이 종을 죽였다고 해서 종된 자가 이를 되갚아야 하겠습니까. 다만 가슴 속에 맺힌 하늘 씻어보려는 생각에 주인의 목을 조르고 칼날을 변었네요. 이제 다소나마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지금 종이 주인을 능멸했으니 이 죄는 용서받기 어렵겠지요. 소인은 이제 주인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무인은 급히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물었더니 그 자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호랑입니다. 주인님의 목을 졸랐으니 어찌 다시 종이 되겠습니까. 조양래의 점괘에서 나왔던 바로 그 호랑이었습니다. 호랑은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았지만 무인이 강하게 제압하자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호랑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후 조양래의 여원대로 무인은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에 합격했다고 합니다.